아쉬운 점이 그냥 눈앞에서 직접 뭐 보여주는 거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무대와 관객석에서 소통하면서 에너지도 나눠받고 그러면서 친했었는데 저희도 활동하면서 힘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고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나마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슬프고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나마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지만 그렇다고 후회하기에는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직접적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최대한 온라인을 활용을 더해서 그걸 통해서 조금 그런 소통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소통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를 실제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더 감사함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느꼈죠. 아 정말 더욱 더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생각을 또 가지게 되고 사실 캐럿 분들은 저한테는 잠깐 떨어져도 보고 싶고 사실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 더 수정하고 더 아껴야 되는 생각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에너지를 드리고 그냥 서로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캐럿들한테 받아가고 캐럿들도 힘들 때 저희한테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캐럿분들은 감사한 존재이고 많이 아끼는 존재고요. 세븐틴의 이유니까. 21년도가 아이돌 에스쿱스 말고 사람 최승철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경험과 거기서 얻은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도 더 멋진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된다고 믿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승관아.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마음을 준비하고 또 1년 뒤에도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게 더 적극적이게 잘 해보자. 앞으로의 도겸이는 항상 또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걸 알기 때문에 좀 지치지 않게만 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도겸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계속해서 일들이 많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악을 했으면 좋겠고 캐릭터리랑도 서로 응원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여 책도 읽고 무언가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내년에 정안이는 지금의 정안이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년에 보자. 안녕. 더욱 건강하고 사실 건강라는 게 이제 제 인생 속에서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즐겁게 내년도 테레르트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넌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하다. 또 지금의 나의 생각대로 돼 있을지 아니면 좀 다른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하렴. 어 지금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좀 열심히 좋은 그런 감정들과 멤버들의 사이를 유지하면서 좀 잘 지키면서 무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작년 한 해 동안 뭐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뭐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 같으니까 어 고생했고 수고했고 내년은 파이팅 멈추면 사실 다 끝난 거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앞으로 달렸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조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도 몸 관리 잘해서 음 계속해서 캐럿 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는 인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음악 속에 있는 앨범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들과 의미들을 더 진솔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힘내. 좀 더 사소한 거와 주변의 것들을 잘 느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고맙다. 고생했다. 고맙다.